불교 문화 상품 템플스테이가 사회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터민 템플스테이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불교 포교에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용인 법륜사는 지난 6일 용인 동부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한 무료 템플스테이를 협력해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데 효과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법륜사의 새터민 다문화 가정 템플스테이는 오는 5월부터 두 달 간격으로 올해 4차례 운영됩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관련 부서인 보안가와 외사과 경찰관들도 이때는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이들과 1박 2일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사찰 문화도 익히면서 서로 침묵도 모아 대한민국의 정착에서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법륜사 템플스테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난달 5일 설날 새터민 100여 명은 서울 목동국제선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찰이 마련한 합동 차례를 지내고 하루 일정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템플스테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삶을 못된 짓 하고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착하게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다는 템플스테이는 이제 힐링과 관광 상품의 개념도 넘어서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통합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재작년부터 나놈 템플스테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새터민들을 위로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인 불안감과 심한 압박감 그리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으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겐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정신적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불교문화사업단은 여러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나놈 템플스테이를 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새터민 가운데 불자는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종단은 분석합니다. 대체로 무교였던 이들은 입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웃 종교의 적극적인 전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템플스테이는 불교계의 새터민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데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